조시 린드블럼 선수 7경기 40이닝을 통해서 2승 4패 직전 경기였던 5월 6일 주산전에서 7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되면서 그간의 좀 린드블럼 선수에 대한 묻음표, 의문구호를 느낌표로 지우는 순간이 될 로벌 투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원 투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 변하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 5타자 연속으로 삼진 잡아냈고 2회에는 3명의 타자 모두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삼진 아웃 일부 헛스윙 몸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백투백 손만 때렸던 김민성 2볼 1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헛스윙 삼진 아웃 헛스윙 삼진 아웃 최태인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에는 꼼짝없이 당하는 최태인입니다 오늘 조시린드블럼 완벽한 투구를 했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1실점 무자책으로 내려가는 조시린드블럼 그렇군요 1 4 Puis